재작년, 2, 3년 전만 해도 30대분들 유지였어요. 20대들도 오고. 근데 이제 2018년 말기 가면서 손님증이 확 바뀌었어요. 50대분들이 지금 많이 와요. 50대분들이 많이 오시고. 40대 중후방, 50대분들 많이 와요. 그 전부 오시기 좋으시겠네요. 재미있어요. 해줄 얘기가 많으시죠. 아 그렇죠. 너무 어린 친구들은 뭐 인생 삶이 없어서. 20대분들은 오시면 진로 정도. 진로 정도 그리고 결혼 운 정도. 결혼 몇 살 때 하면 좋다 정도. 그거 외에 살면서 안 다친 사람은 어디 있어. 조금씩 다 다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운전하다 보면 사고도 날 수 있고. 다 겪는 거잖아요. 30대는요? 30대들은 이제 사업적이죠. 미래 사업적인 부분 장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회사를 다니는 게 잘 맞겠습니까? 이식이면 직업을 전환한 경우가 아니라. 직업 그렇죠. 어머니 일을 아버님 일을 도와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런 저런 부분 그리고 결혼 부분이죠. 20, 30대는 복통되니까 결혼이죠. 그렇죠 결혼이죠. 이제 40대가 되면. 이제 40대는 이제 또 많아요. 그러니까 40대가 됐는데도 결혼을 안 하신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남자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결혼적인 부분이고. 40대는 거의 재물이죠. 돈. 어찌하면 선생님 제가 이렇게 큰돈을 벌 수 있을까요? 어떤 사업을 해야 제가 이렇게 올라갈까요? 이게 30대랑 다르네요. 30대는 이제 이런 사업을 준비 중인데 돈이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40대는 그냥 하고 싶은 건 없고 우선 돈을 참는 거네요. 그리고 저한테 뭐가 제일 맞아서 뭐를 해야 이만큼을 벌까요? 그러니까요. 어 그거죠. 말년 부분을 가죠. 30대 때 다 경험할 거 경험하고도 이제 40대 되면. 맞죠. 뭐 해야지. 실패도 하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돈도 벌어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40대가 돼서 잘 나가다가 30대 직업 잘 갖고 가다가 40대 직업을 전환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 제가 10년 동안 이 일을 했었는데 좀 다른 걸 바꿔보려고 합니다. 어떤 게 맞겠습니까로. 왜 인간한테는 직업이 한 직업은 맞지는 않으니까요.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까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50대는요? 50대 분들도 이제 그때는 부동산 쪽이에요. 부동산. 부동산, 주식. 그리고 요즘에 오신 분 중에 비트코인. 비트코인.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누구는 많아 못하는데 비트코인 좀 했는데 2억 얼마를 투자했는데 5천만 남았대요. 왜냐면 제가 예전부터도 그랬어요. 비트코인 하지 마셔라. 이제 예전에 이제 많이 그거 좀 여쭤보려고 사람들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말 안 들었다가 계속 이렇게 가신 분들 중이고. 아쉬워서 못 찾아가지고는. 그거 어떡해. 그거 뺄 수도. 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 아 그래도 빼야죠 손을 봐도. 비트님이 2억을 2억 넘게 넣었는데 5천 남았어. 희망을 갖고 기다리겠어요 빼겠어. 아 이미 저는 5천까지 가기 전에 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냥 없어져있자 없는 적으로 냅두겠대. 저 같으면. 저 같으면. 저 같으면 그거 날라가도 그냥 냅둡니다. 그쵸. 어차피. 반에 반 나. 어차피 뭐 복불복 아니야. 아 근데 사로다 다 될 것 같아요. 아 맞지. 그거라도 건지려고. 그거라도 건지려는 분들이 있고. 근데 저 같으면 이제. 어차피 망한 몸. 배린 몸. 어차피 배린 몸. 그냥 갈 것이고. 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그쪽으로 이제. 많이 하신 분들. 땅으로 해서 많이 버신 분들도 많이 와요. 근데. 정말 또 여기서 팁 하나 알아야 될 건요. 부동산 쪽이 맞다고 해서. 땅하고 건물이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 그 땅. 땅을 사는게 맞는 분이 있고. 건물을 사는게 맞는 분이 있고. 다 달라요? 맞죠. 건물을 사갖고. 안 좋게 되는 분이 있잖아요. 땅으로 돈 벌었는데. 건물은 그분한테 안 맞았는데. 건물을 해갖고. 조금 마이너스를 보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건물이 맞는 분들이 계시고. 그 부동산이라고 해서. 두 가지 다가 무조건 다 맞진 않아요. 그리고. 법원 경매 쪽으로 또 맞는 분들이 계시고. 분명히 대박 터질 사람들이 있어요. 오면 손님들. 이렇게 좀 움직이면. 근데 전 그 부분을 분명히 알려 드립니다. 이제 하고 안 하고는. 그러니까 전 볼때 그냥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전 볼때 알려주죠. 이걸 해야지. 뭐 구속을 해야지. 네가 잘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전 볼때 알려주지. 전 볼때 알려줘요. 정확하게 저는 집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겁니다. 일로 가세요. 저겁니다. 이건 하면 망합니다. 하면 성합니다. 전 볼때 얘기해줍니다. 말 잘 들어요? 얘기 안 들어요? 어. 제 말 듣고 가신 분들은 다 잘돼서 지금도 찾아옵니다. 엊그저께도 오셨다가 가셨어요. 그분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어. 맑아요. 맑으셔서. 제가 부동산 그거 하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 따 갖고 왔어요. 선생님이 합격했어요. 그 부동산 개업했어요. 어. 공인중개사. 개업했으니까요. 그거 따기 힘든데. 개업해갖고. 근데 신기한 게. 아직 개업식도 안 했는데. 네. 문의전화가 계속 온대요. 아파트 팔아달라고 팔아달라고. 선생님 정말 신기하다. 그 분도 엊그저께 오셔서. 어르신때 감사를 인사하고 가고. 그래갖고 뭐 사갖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 그냥 오셔서 차 한잔 먹고 좋으니까. 그런 분들. 또 한 분은 오셔서. 계속 선생님한테. 그분 안제 2년 넘었나? 1년 좀 넘어갔나? 점점 더 쌓인대요. 돈이. 쓰면 예전보다 더 쓰는데. 네. 통장에 돈을 쌓이대요. 신기하다. 아 돈을 더 쓰는데요. 맞죠. 그만큼 그 인상 들어오신다 보니. 그분은 제가 나중에 빈님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겠다. 그분은 진짜로. 부럽네요. 그래갖고 이번에 또. 전세로 또 이사도 가시고. 제일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거네요. 진짜 돈 걱정 없이 사시는 거네요. 누구예요? 그분이요? 네. 열심히 대신 일은 하시잖아요. 어쨌든. 예전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해도. 마이너스 형태가 가는데. 지금은 안그러니까 신기하대요. 뭘 했어요? 네? 뭘 하셨어요? 그분이요? 예. 할아버지한테 조상님 일했어요. 아. 일하고 나서. 조상님 일이라면 구수는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거예요. 네. 네.